자, 이투스 국어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6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저도 여기 시험지가 딱 있는데요. 6월 모평이 끝났어요. 6월 모평이 끝났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다른 말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반전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반전. 우리 어제도 축구를 제가 해설강림이 준비하면서 축구를 봤는데요. 우리가 이겼죠. 1대0으로 이겼어요. 이강인이 있는 청소년 대표인데 아무튼 이겼는데 이 전반전은 진짜 개판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전은 너무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럴까 짜증난다 막 이렇게 했는데 후반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선수 교체를 딱 하더니 갑자기 활발해졌습니다. 경기가. 자, 그러면 전반전 끝난 다음에 이 감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략을 짠 거겠지. 너 문제점이 뭐고 뭐고 얘기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략으로 해보자 라는 것을 얘기했을 겁니다. 똑같아요. 유아무평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전반전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반전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자, 봅시다. 이 유아무평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번째 2020학년도 시험이기 때문이야. 이 시험에 출제한 출제자가 수능에도 들어가고요. 이 출제의 목표는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지도 체크한 반면 이 수능이 어떻게 낼 것이라는 하나의 예상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무평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유아무평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를 날리고요. 해설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풀인 해드리겠는데 이 유아무평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방동진티가 분석한 2020 6월 모의평가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우선 그 전에 등급 컷부터 봅시다. 자, 보시면 87점, 80점, 71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쉬웠어요. 하지만 4월학평, 우리 고3대 4월학평 봤지 너무 쉬웠던 4월학평보다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어려운 지문이고 어려운 내용이었나? 저는 이번 유아무평은 대단히 잘 냈다고 생각해요. 지문 자체는 아주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좀 까다롭고요. 선지구성에서 여러분이 싹싹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냈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 81점이야. 여러분은 몇 등급입니까? 중요한 거 아니야. 솔직히 유아무평 본 다음에 지금 혹시 좌절하고 계세요? 아, 선생님 저는요. 가망성이 없어요. 선생님 조교 중에서 3등급였던 애가 수능 때 1등급 맞은 애도 있어요. 선생님 그건 조교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요번에요. 95점 맞았습니다. 완전히 잘 봤어요. 그렇다고 자만할 겁니까? 아닙니다. 후반전에 항상 역전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 된다. 첫 번째, 고난이도 문항 분석부터 먼저 가볼게요. 우선 차례대로 가볼게요. 문법부터 갑니다. 14번 문제예요. 이 14번 문제가 정답률이 53%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문법 개념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풀립하면 풀립이 돼 있는데요. 이 풀립이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니은 첨과. 그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유후마. 음 끝.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음내하면 뭐야? 잠군 단순하. 음 끝. 하면서 뭐라고 나와야 돼요? 비유마.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1분도 안 걸리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사람. 어떤 애 나한테 이거 리을 첨과 아닙니까? 오 마이 갓.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직까지 개념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가 볼까요? 그래요. 이 문제가 이번에 되게 멋있는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12%입니다. 이럴 수가. 이럴 줄 몰랐네. 그쵸? 물론 앞에 있는 지문, 개체성이라는 지문, 인문과 철학과 과학이 겹쳐져 있는 지문이었어요. 이 지문을 토대로 이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었는데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물론, 물론.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애들이 1등급과 만점이 맞는 건 맞아요. 만약에 나는 앞에 있는 지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갔는데도 사실 1번 풀겠다고 덤볐다? 그러면 실패야. 덤비면 안 돼. 뭐 해야 돼? 넘어가셔야 돼요. 모처럼. 수학의 30번 문제처럼. 그런데 그런 전략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문제의 정답이 뭐고 어떻게 푸냐? 그거는 나중에 해석한 게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하고 했냐 이거지. 이 문제를 푸느라고 뒤에 있는 현대실이 목 풀었다. 최고, 최악, 최악, 최악.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실 수 있느냐? 시험지를 펼치면서 저도 이렇게 시험지 열심히 해설강의 준비했어요. 시험지를 펼치면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였지? 이 문제 풀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나는 왜 4번 선지 건드렸지? 답은 3번인데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1번 문제가 여지없이 비문학 보기 제시형 문제가 당연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답률 1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답률 2위도요. 경제 지문, 양적 완화화에서 연계된 지문이죠. 30번 문제가 당연히 또 오답률 2위가 됐습니다. 정답률이 25%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보기와 연결시키는 연습이 꼬박꼬박 되셔야 되고요. 시험장 가서 연결이 안 된다. 자, 아니면 비문학 지문을 제대로 안 읽혔다 그러면 이 문제는 버린다. 이게 맞다는 거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버려도 1등급이었어. 그게 중요한 거야? 화작입니다. 제가 이 화작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 진짜 너무하지 않니? 자, 정답률이 42%야. 얘가 오답률 4위 문제예요. 아니, 어떻게 화작이? 점점 화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로 함정에 빠지는 선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함정도 아닌데. 보시면, 자, 한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요만큼 올라갔어요. 110, 130 왜 좋겠어? 올라가 봤자 뭐냐면 20이 올라갔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뭐 있어? 요거. 별표 친 애들. 별표 누구야? 체코. 그렇지? 자, 여기 쭉 보면 뭐야? 퍽 올라갔죠? 그럼 70, 80부터 120까지 거의 올라갔어요. 그럼 가장 높이 올라간 게 누구야? 3번 봐봐. 3위에 해당된 방법만큼 그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무슨 소리? 누가 제일 높았어? 체코가 높았지. 그럼 답은 3번이잖아. 오메, 이걸 왜 틀렸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틀렸냐면, 이 선지를 3위만 보고요. 그래서 증가율이 높았다는데, 가장이 안 보이는 것도 많다는 거죠. 그만큼 선지를 꼼꼼하게 끊어서 읽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지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뭘까? 평가원이, 여러분이 그렇게 보지 못하고 가장 같은 걸 놓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야. 자, EBS 연계 갑시다. 자, EBS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은요. 이번에 대단히 많이 도움이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EBS는 우리에게 뭐냐면 도움을 주는 거야. 물론 EBS 분석노트를 통해, 방송진의 EBS 분석노트를 통해서 종전을 공부했다고 해서 종전을 다 마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종전을 읽을 때 좀 더 편하지. 토지를 읽을 때 좀 더 편하겠지. 조중구 새끼가 나쁜 새끼다라는 걸 알았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EBS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더 긴장감을 덜 해주게 하고요. 내용 파악을 수월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죠. 취의서정, 얘는 100% 연계죠. 그럼 얘는 읽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EBS가 잘 되어 있다면. 비연계도 좀 있고요. 유언시비곡, 방동진의 분석노트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다른 수까지도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유언시비곡도 되게 쉽게 쉽게 풀었을 거야. EBS 연계. 비문학 가볼까? 자, 첫 번째. 에피코러스, 얘는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자, 금융통화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방동진의 분석노트, 양적 완화가 연계된 거야. 자, 보시면 37, 42번, 미터콘트리아의 공생발생설. 그럼 이게 개체성 갖고 연계시킨 거죠. 그럼 얘는요, 분석노트 123쪽. 이 보고, 보고, 보고. 41번 문제. 이것도 연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 공부를 잘했다면, 물론 비문학은 연계가 조금 느끼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개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어느 정도만, 지문 딱 읽은 다음에 너네가 부족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저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럼 기술 지문만이라도 EBS는 꼭 한번 이해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시간 관리. 이번에도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었대요. 시간 관리의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선생님은 원인을 잡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것들은 원론적인 거고, 이 시험 문제에서 얘기해 볼게요. 정보량이 많고 길이가 긴 비문학. 특히 몇 번 지문이냐면, 우리 개체성 지문. 37에서 42번 문제. 이게 어려워요. 알았죠? 길이가 기니까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글자만 읽는 거 있고, 그런 부분. 두 번째, 복합 유형으로 인한 통합적 사고. 특히 문법 비문학.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번 거 별로 어휘적 빈자리 어렵진 않았어. 처음 보는 거야. 선생님도 처음 봐. 하지만 쉬운 거였어. 그렇죠? 오케이. 세 번째, 해석이 안 되는 고정문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음에 길어. 몇 자일까요? 2522자. 여섯 문제가 걸려도. 무조건 뭐냐면, 융합 지문이 여섯 문제야. 알았죠? 네 문제째를 한 지문, 다섯 문제째를 한 지문, 여섯 문제째를 한 지문. 이게 정해져 있어, 이제. 됐죠? 오케이. 그래서 세 세트가 비문학이 나오는데, 마지막 세트가 특히 이렇게 긴 지문이다. 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쪼개서 문제를 푸셔야지. 어쩔 수 없어. 선생님도 벅차. 아셨죠? 오케이. 자, 시간관리 통합이 좋다고. 두 번째, 문법 비문학. 자, 문법 비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까? 그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념과 사례로 이루어진 문법 비문학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어휘적 빈자리에 대해서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방식을 딱딱딱 병렬적으로 제시한 지문의 구조야.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돼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 시간관리, 고전문학 가볼까? 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 32, 36번인데 유정코 무심할산 아마도 풍진붕후 무심코 유정할산 아마도 강옥으로 자, 이 지문은, 이 유언시비곡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풍진붕후, 어허, 속세, 강옥으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읽으셨어야 돼. 속세와 자연과의 대비적 관점으로 읽었다면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 간호야. 작비금시야. 어제는 그리고 지금은 옳다. 그럼 어제는 뭘까? 풍진붕후고 지금은 뭘까? 강옥, 구루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됐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는지 알아? 어? 유정이 뭔 뜻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유정하고 무심한 것은 뭐다? 풍진을 꾸며주는 거고 무심하고 유정한 것은 강호를 꾸며주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고전문학을 읽기가 아직까지 뭐야? 현대어 풀이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문맥적으로 체크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핵심이야. 이게 수능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도평택, 기관거 할 때 태부, 거래귀 할 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각주 달려있어. 보니까 도연명이 벼슬이 버리고 떠날 때 태부, 거래귀 할 때 한나라 태부, 소강이 사직을 간청할 때라고 돼있어. 그럼 둘 다 뭐야? 관직에서 벗어나고 자연으로 가겠다. 이런 말이죠. 이런 한마디만 하면 얘는 속세에서 자연으로 갈 때 이렇게 되죠. 호연행색을 누가니 부러워하리 이 정도는 되지. 아니 부러워하겠는가? 그럼 부럽다 이거야. 그럼 속세에서 자연으로 가는 게 부럽다. 알고도 부지지 아니. 나도 몰라 몰라. 자, 알고도 이렇게 부러워하면서도 부지지가 뭐야?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나도 몰라 몰라. 나도 모르니까 얘는 뭐야? 갈등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지. 이 정도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이 정도까지.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빨리 읽으면 근데 호연행색. 호연이 호자가 무슨 망하는 거 알았죠? 그렇게 가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고전은 뭐다? 크게 크게 분위기로 문맥으로 잡는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TCC를 그냥 TCC 영상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고전문학 이제부터 문맥으로 봐야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그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이 영상이 여러분 성적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제발 부탁인데 강의 안 들어도 돼 지금. 해설 강의 먼저 듣지 마. 우선 먼저 뭐 해야 돼? 이 유야모평 시험지를 깨달아야 돼. 선생님이 현장 학생들 유야모평 시험지 분석해갖고요. 선생님 상품도 주고다. 정말로 잘 분석하는 애들? 뭐 5만원 이렇게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야모평 분석 내가 왜 돈 5만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냐면 이 유야모평 분석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싶어서야. 이 유야모평 안에는 여러분의 문제점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어. 다 들어가 있어. 오케이? 그러므로 이 유야모평 분석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이 하반기 공부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다. 해설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거야. 자, 선생님 현장 애들이 분석하는 거 볼게. 자, 보면 얘네 2014학년 구야모평을 분석한 걸 갖고 왔는데요. 볼까요? 첫 번째 자, 문풀전 나의 목표야. 방동진의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리들이 정리해요. 정리해갖고 기출분석할 때마다 뭐냐면 여기다 적어놔요. 보세요. 화장문 시간 18분에 맞추기. 자, 비문학 근거 지문에 표시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정답을 결정할 때 지문에다 근거를 표시하면서 한다 이거죠. 근데 얘는 19분 43초 걸려가지고 X 이렇게 됐죠. 선지 스킵 제대로 하기.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면 선지 스킵하기. 자, 이게 뭐야. 이거는 중간이란 것 같아요. 그 다음 문학 인물 표현 긍정부정 구분하면서 읽기. 안 했네요. 자, 시간 70분 목표. 지킨 게 뭔지 뭐 했나 봐. 모르는 거 뛰어넘기.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죠. 화장문 비문학 문학 순서대로 풀기. 오오. 자, 끝까지 집중 끊지 말고 풀기. 이거 무슨 말일까. 얘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거지. 한 20번까지 풀고 잠깐 쉬고 다시 또 멈추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푼다는 거고요. 비문학 끊을 읽기. 정도껏 읽고 문제 넘어서 풀고 다시 읽기. 무슨 말일까. 중간에 풀어야 될 문제는 중간에 푼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인강 듣거나 아니면 현장 들으면 수업을 들어요. 수업을 들으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끄덕끄덕 그래요. 그럼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채화가 가장 핵심이야. 채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문풀전. 나의 목표. 정확하게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이 틀지음 어떻게 어딜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료실이 봐. 다 있어. 알았죠? 자, 두 번째. 분석자 나의 문제지. 한 번 볼까요? 지금 조금 어이없다. 뭐야. 일기 쓴 것 같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두 개 남겨놓고 아, 뭐지? 나 찍은 거 다 틀렸다. 아직 분석을 다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맞춰야 할 문제는 어지간히 맞춘 것 같다. 비문학 마지막 질문에서 조금 더 조금 졸아서 어우, 졸았대. 미쳤어. 같은 지음만 다섯 번 읽은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나아진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 학원 다녀오자마자 풀어서 그런지 정말 피곤하고 눈에 핏줄이 다 섰다 이거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 국어라는 것은 대단히 최상의 컨디션에서 풀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기 문제점을 정리 해야 된다는 거다. 아, 그리고 선지 끊어입기 정말 느럽게 안 된다. 그렇죠? 얘는 분명히 선지 끊어입기 잘 할 거야. 왜냐면 이런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니까 수업 때도 한 번 지적받았는데 빨리 고쳐야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송진이 지적했나 봐요. 자, 볼게요. 자, 두 번째가 볼까요? 이렇게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틀린 이유도 적어보고요. 분풀 순서도 정리해보고요. 앞으로 주의할 점도 정리하고 정답과 오답까지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의로서 의로서가 맞나요? 뭐 이런 것도 오답을 했는데 헷갈리네요. 읽어보면 저희 조교들이 이렇게 답을 이렇게 적어주는 건데 이건 됐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지문 분석도 정확하게 자기 나름대로 방동진의 수업을 들은 것만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에 뭘 하냐면요. 자기의 해결책을 보완점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꾸 글씨를 읽는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글씨를 읽는다는 건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씨를 읽고 있다는 거죠. 자,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에는 일치문제만 풀어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글을 읽을 때 근거가 될 만한 문장을 찾고 인과관계를 표시하고 주어수러를 확인하고 조금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다. 자, 방트의 지문을 자세히 읽고 자, 빨리 골라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거야. 지문은 자세히 읽고 문제는 빨리 풀어라. 이거야. 근데 애들은 지문을 빠르게 읽고 문제 풀 때 너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학생이 해결책을 자기 나름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우리 선생님 현장 학생들은 딱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 한 해분의 기출문제씩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영상 학생들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하루에 하나씩 기출를 풉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냥 기출만 풀면 채점하고 여러분, 뭐야? 그냥? 해설집은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내년에 이 영상 또 봐라. 알았죠? 분명히 말하는데 꼼꼼하게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씩만 분석하십시오. 지금부터 3개년 아니면 4개년 기출만 딱 이렇게 분석해보세요. 평가원의 흐름을 느끼셔야 되고 평가원의 문제를 오답을 만드는 논리를 익히시는 게 몸으로 익히시는 게 제일 좋아. 선후관계를 바꿔서 선지리 만드는구나. 선지의 앞뒤이 끊어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틀렸구나. 이런 식으로.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개념 총정리입니다. 아까도 문법 시간에 얘기했지만 문법 얘기할 때도 했지만 개념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 난 너무 슬퍼. 개념이 정리가 정확하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교재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문학 종결자 독서 종결자 문법 종결자입니다. 세 가지 종결자 시리즈입니다. 전부 다 10시간 만에 끝내는 거야. 자, 총합처 30강입니다. 어떤 부족함만 들으셔도 되고요. 나는 다 부족함이 다 들으셔도 돼요. 요즘에는 뭐 이거 지금 선생님 프로모션 해갖고 만원에 행복 이렇게 해갖고 저도 참 이거를 만원에 넘기는 게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들을 수 있게끔 듣고 나서 그대로 기출에 분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포인트다. 세 번째 EBS 연기학습 무조건 필요합니다. 수특 수안 완벽하게 작품을 다 잡아놓으셔야 돼. 물론 6월 모평에 나왔던 지문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 오케이? 요건 생각하시고요. 자, 수특 독서 문학 독서 전부 다 선생님은 교재를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능 완성도 지금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한 행동강령 정리 자, 여기 봐봐. 행동강령 정리라고 했어요.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볼까요?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극단기 화장 모의고사 내가 이거 진짜 열심히 촬영했거든. 여러분 이거 파일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어. 제발 들어. 문자가 푸지 말고 들어야 돼. 알았지? 왜냐하면 들어야지 도움이 돼. 선생님이 이런 질문은 어떻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다 얘기했으니까. 됐죠? 극단기 문법 모의고사 됐죠? 오케이. 선생님 이 두 가지의 영역별 모의고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엘리트 모의고사가 10월 달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정말로 치열하게 준비하고 엘리트랑 같이 조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실전 훈련을 하는 기회는 되게 좋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을 했어. 그럼 나의 문제점을 체크를 해야 될 거야. 요거 한번 볼까요? 2번. 시간이 부족하여 과학기술 지문을 찍는 경우가 많다. 내가 찍었대. 그럼 이제부터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쳐보자. 5분 남았어. 5분 남았는데 방금 우리 개체성 지문 융합 지문이 한 지문 남았어. 6문제 남았어. 어떡하지? 이 6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야. 근데 이 6문제를 남았는데 5분 남았어. 마킹을 다 했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 빈다. 3으로 기둥을 세운다? 3으로 기둥을 세워봐. 몇 개나 맞는지. 잡이 안 남았는데 내가 3으로 기둥을 세우면 몇 개 맞냐면 우와 한 개 맞네요. 보니까. 그럼 2로 기둥을 세운다. 2로 기둥을 세우면 몇 개 맞냐면 한 개 맞아요. 5로 기둥을 세운다. 5도 한 개 맞아요. 이게 다 골고루야. 이것들이 4로 기둥 세울 경우 두 개 맞네. 운이 좋은 거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만드는 데가 있는데 봐. 급박한 상황. 즉 5분 남았는데 과학기술 지문이 남았어. 어떻게 하냐. 첫 문단은 무조건 정독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 다음 이 문단과 마지막 문단과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틀은 조금 잡혀. 그 다음 일치 문제 전개방식 문제 밑줄 문제 어휘문제 등만 해결해 보는 거야. 최소한 37번 38번 잘하면 42번 그리고 30번 문제 이 정도까지도 풀 수 있어요. 알았죠? 보기 제정 문제는 찍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 전략이 없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행동강령을 정리하셔야 돼요. 선생님 극단기 최종 분석이 바로 이렇게 행동강령을 정리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유암호평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이후에 국어학습법을 어떻게 하는지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이 유암호평 시험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나의 모든 것이 창피할 거야.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떻게 할 것인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 거기부터 우리의 공부는 시작이다. 반수생들 아니면 고삼들 재수생들 마찬가지야. 무조건 유암호평은 치열하게 분석하고 이거 10월에 한 번 더 분석할 거야. 그래야지만 뭐냐면 수능을 잘 본다. 유암호평은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 소중해요. 아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해설 강의도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보고 나의 문제점을 찾아라. 그리고 해결책을 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안 나와요. 저는 해결책이 모르겠습니다. 그럼 방쌤에게 SOS를 날려라. 그럼 선생님이 직접 Q&A에서도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란한 너의 1교실을 위하여 방쌤은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